몰라. 야 이거 무슨 냄새야? 이 냄새 맡은 겨? 뭐야 왜 군대 소변기 황태 냄새가 나? 에이 뭐 말을 그렇게 해요. 오늘 흑산도 홍어요. 아 안되겠다. 너 홍어도 먹어? 니가 안쳐먹으니까 나도 먹을 일이 없어. 됐고. 아 아파. 얼마야? 이 300g 29,800원에 중간 삭힌 거다가 샀지. 묻는 거만 대답해라. 아 안되겠다. 그냥 비싼 거야 싸 거야. 흑산도니까 좀 비싸지? 중약 체크 한 번 해봐. 에이 뭐 틀리겠어? 야 포장까지 해서 358g이면 충분하지. 그 내 호화 특징이 뭐야? 이 냄새가 황한 뒤 맛난 날개살을 한 점 탁 집어서 아가리에 쳐놓고 씹으면 오독 쫄깃한 식감에 탄산이 들은 듯한 짜릿함에 짠맛과 감칠맛이 올라오는 겨. 아 냄새 때문에 어지럽다. 빨리 먹어봐. 맛은 어때? 오독오독 짭짤하면 감칠맛이 좋지. 먹어본 호주의 맛있는 쪽이야? 맛있는 쪽은 아닌데 야 코도 한 점 준다야. 도대체 그걸 왜 먹는 거야? 야 청국장 발냄새나 홍어 오줌 냄새나. 먹다 보면 중국 되는 겨.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. 원래 먹던 데 말고 딴 거 샀더니 맛이 좀 아쉽네. 나 전에 먹던 데 있거든? 거기서 먹어줬다.